좁은 문이 사실은 밖에 세상에도 사실은 좁은 문들이 성공하고 잘되는 문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있는 이 좁은 문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같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이걸 같이 체험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입술에 생명의 열매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라이금 예수 글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이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입의 열매를 입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짜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사실은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안에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실제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을 알고 있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보라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우리 통계사의 발표를 보면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발표가 됐죠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참 큰 숫자지요 35%의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그리고 40%는 헌금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지만은 실제로 해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5%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교회에 데려와 본 적이 없는데도 없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이 17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느끼지요 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알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억지로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들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정말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보금을 위해서 조그만 그것도 헌금하면서 아니면 예배와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들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에 같이 있으면서 이민자로서 아니면 이곳에서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숨을 한 번 더 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에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지만은 찾는 자가 적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짧지만 다시 한 번 우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좁은 문은 바로 보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보금이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좁은 문입니다 이 죽어 있는 영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원을 살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구나 이거 정말 아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결정 앞에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무리 급한 것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죠 정말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 사실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면 신기하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보이지 않게 생명이 일어납니다 24시로 그 다음에 날마다 가는 길의 만남 속에서 기도할 때 희한하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좁은 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좁은 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선택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좁은 문이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좁은 문이죠 사실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첫 번째로 기도를 한다는 그 의식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 기도입니다 그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사실은 교회에 예배하러 나와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바쁜 것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 주는 그리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소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을 기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더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과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문입니다 많은 경우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답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한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급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답답함에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면 이것이 좁은 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나의 답답함이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면 이 좁은 문이 진짜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깊은 근원적인 모든 고민의 그 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뿌리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기를 내시는 답을 내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좁은 문입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오직 복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걸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께서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을 본다면 그것이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지만 정말 이것이 진짜 최고의 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 다른 종교도 합니다 특별히 불교합니다 불교, 이 산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산에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들풀도 일부러 안 밟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에 다 생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다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이 곳에 있는 진정한 모든 것에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려고 노력하죠 불교가 하는 그런 정화 방법 수련 방법입니다 아니 불교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처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아픈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 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로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실수, 모든 트랜스그레이션 같은 것 모든 약한 것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혹시나 막는 허감의 세력이 있다 나의 모든 자아가 있다 이것을 왕으로서 다 꺾으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란 분이시죠 이분이 그리스기 때문에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답답한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집안에 내게 있는데 아니면 문제가 고질적인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나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혹시 느껴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4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도할 마음 아니면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붙잡고자 하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을 알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냐? 그때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살리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가 좁은 문이구나 여기가 막다른 곳처럼 보이는구나 여기가 다른 사람들인 정말 가기 싫어하고 나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거기가 바로 살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좁은 문은 정말 전도입니다 왜냐? 이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생명 살리는 것 통해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경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 준비로하신 생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전도의 축복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복음을 이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자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 다민족 보구마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정말 치유 운동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랩런트 운동 후대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도우고 섬기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좁은 문이죠 나의 경제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일하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는 전도의 훈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좁은 문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느냐 생명이 정말 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짜 생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섬기는 속에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도 이 좁은 문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도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에 하는 것 이것도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생명이 보입니다 가정에 혹시 맡긴 부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맡긴 부분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그냥 헌신하자 아니면 뭔가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생명의 답이 생명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내 가는 미래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명의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께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속으로 조금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한 발짝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정말 생명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좁은 문은 협착하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정말 분명히 예비하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간정하고 이야기할 것은 정말 한없이 많지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축복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앞으로 주실 축복들이 더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선택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건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들었을 때 놀랄만한 증거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들이 시작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다시 좁은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은혜를 그리고 모든 능력을 모든 응답을 준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하늘보자로 함께 하시며 정말 이 좁은 길 속에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오늘이 시작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가정의 길이 시작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정말 전도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좁은 문에 들어가서 모든 가정과 현장을 살릴 진정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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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